벌새의 신드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일본에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20일 영화가 개봉한 뒤로 연일 매진 행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엔 상영관이 늘어나며 영화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벌새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는 이마다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이 영화. 벌새는 어떻게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큰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아졌는데 벌새라는 작품이 2019년에 기생충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좋은 영화였다고 하는데 어떤 그 장르의 영화이고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의 초 세계의 영화사를 다시 쓴 기생충의 활약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덩달아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벌새의 궁금증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거쳐가는 청소년기, 가족과 사회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는 주인공의 모습은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는데요. 벌새에서 다루는 성수대교 사건도 그렇고 또 강남에서 벌어지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건으로 개인이 겪는 아픔 같은 것들은 어느 나라곤 비슷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또 영화 속 성수대교 사건을 보며 나라마다 자신들이 겪어온 재난 상황을 떠올리고 영화에 더 이입했을 거란 겁니다.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일본도 한국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감정적으로 많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는 데다가 재난 상황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자주 겪은 일본에서는 더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처음에 이게 해외로 나갔을 때 이렇게 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한국적인 영화잖아요. 벌새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인간이 결국 경험하는 감정들이 비슷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스페인 관객분이 은희가 자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은희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은희였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같이 여전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며 끝없이 비상하고 있는 영화 벌새. 오늘도 그 힘찬 날갯짓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현재적으로 느껴지는 영화면 좋겠고 힘들고 우울할 때 보면 좀 위로가 되는 영화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힘찬 날갯짓의 마음이 удоб峠 nose.